오늘은 여러분께 아들보다 딸을 키울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트판에서 난리난 딸아이 용돈 문제로 다퉜다는 아버지의 하소연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딸이 있는데 용돈으로 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긴 하지만 저의 소득이 많지 않아 나오는 장학금이고 알바는 주말에만 한다고 하네요. 기숙사에서 살고 밥값 옷값 본가 올 때 교통비 통신비 모두 용돈으로 해결하라 했습니다. 기숙사에 밥이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죠. 그런데 딸은 요즘 물가가 얼마인지 아냐고 통신비 교통비 밥값을 제외하고 용돈 5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누가 맞는 말인 걸까요?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대학교를 나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돈 들어갈 구석이 많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 장학금을 받는 집안의 부모님이 딸에게 용돈을 많이 못 줘서 속상한 나머지 인터넷에 물어보는 저 마음. 딸아이 또래 중에 물어볼 사람은 없으니 인터넷에라도 물어봐서 딸의 진심을 파악해보려 노력하는 저 부모님의 노력만큼은 폄하하기가 실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밥해주는 엄마 있는 통학도 아니고 밥도 안 나오는 기숙사인데 통신비 포함 50만원은 너무하다. 통신비까지 하면 대략 15만원이 고정으로 빠지는데 35만원으로 기숙사에서 사회생활 가능해요. 술값과 꾸민비까지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 돈의 식비랑 통신비까지 감당하면 쪼들리는 게 사실임. 요즘 여대생들 네일아트도 많이 받고 옷이랑 브랜드에 관심도 많고 대학 1, 2학년은 술자리로 친해져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저의 눈을 사로잡는 한 가지 특이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이 그랬지요 딸아이는 최대한 넉넉하게 키워야 이상한 길로 안 빠진다고. 여자는 환경이 아쉽고 부족하면 별 이상한 꼬임에 많이 넘어간다. 라는 저 말을 보고 저는 진짜로 대학생 용돈을 많이 안주면 이상한 길에 빠지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대학생이면 스펙 쌓는 게 우선일까요 돈 버는 게 우선일까요. 대학생이고 집안 사정으로 일반 알바 하긴 돈이 너무 빠듯해서 그렇고 그런 일에 손을 댄 여자입니다. 전공 살려서 졸업 후 취직하면 한 달 박식에 일해도 300밖에 못 버는데 그래도 미래 생각하면 지금 스펙 쌓고 자격증 딴 다음 지금 하는 일은 부업으로 해야 하는 거겠죠. 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아무리 의사 변호사를 한다 해도 그 직업보다 돈을 쉽고 빠르게 벌 수는 없을 거고 대학생 때 실제로 용돈벌이로 시작한 여성이 저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일 하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해요. 라는 식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세상 여자들 참 살기 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저 역시 대학 안 나와 본 여자 아니고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 꼬박 4년 동안 했던 여자입니다. 힘들다는 거 알지만 성인이라면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님께서는 주말에만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평일에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은 부모님께 손 벌릴 줄 몰라서 알바하는 줄 알까요. 돈이 부족하면 알바 시간을 늘리고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됩니다. 돈 없으면 부모님께 손 벌리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해줘해줘 그렇게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딸아이는 최대한 넉넉하게 키워야 이상한 길로 안 빠진다 말하는데 용돈 조금 안 줬다고 그 길로 빠지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쉽게 살려는 마인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용돈 달라는 대로 주고 취업하면 50만원씩 4년간 달라고 하세요. 알바 검색하면 이상한 곳이 시급 센데 그런 거 보다 보면 금방 그런 길로 빠집니다. 라는 조언이 베풀이 되는 세상은 잘못된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저는 따님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추운 겨울 은희의 손난로가 되어준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은 이유.